자 선생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누구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문수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여쭤볼건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박나는 띠 한 3띠 정도 뽑아주시고요 그 띠를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뽑은 띠는 토끼띠, 원숭이띠, 개띠 물론 다른 띠들도 물론 힘든 고난도 있고 있었는데 특히 원숭이 토끼띠, 개띠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요 정묘생, 울묘생 이 정묘생 분들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인간의 간살바락, 간잿바락, 금전바락 좀 힘들었어요 걸어다니면서 울고 다니는 영국이 많았고요 그리고 울묘생 토끼띠도 굉장히 사업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이 정묘생 토끼띠와 울묘생 토끼 특히 이 울묘생 토끼띠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는 이분들이 내리삼년 괜찮아요 내리삼년 괜찮고 이분들 같은 금년적으로도 괜찮고 하는 일에도 괜찮고요 맘먹은 데 뜻먹은 데 내가 원하는 데가 일사철에도 많이 이렇게 문이 열려진다고 이렇게 나와요 올 하반기 운명 사월 상달부터 동기타까지 둘러보면은 올해는 내가 이 띠 두 분이 굉장히 맑은 밝은 웃음꽃 피는 하반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울묘생들 분도 매매 같은 거 땅 자리 같은 거 사놓을 수 있다 그러면 살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껏 사놓으세요 괜찮아요 많이 대바 부정사적으로도 많이 문을 열리는 형국이에요 이 울묘생들이 특히 올해는 대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숭이띠 특히 임신생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냐 해서 그동안 좀 힘들었어요 근데 혹시 임신생들 분 중에서 남자분도 혹시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100% 조력자 기인 나옵니다 그게 이달부터예요 그리고 조상의 출생에서도 도와주고요 조상의 돈대감에서도 도와주고 인간에서도 기인 조력자가 나오기 때문에 임신생 여러분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득이 있다고 보고요 54세 무신생 여러분들 이분들도 우리 같은 시내 가물이 참 많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인간도 없고 아이고 우리 같은 띠든 이렇게 복이 없어 턱이 없어 한탄하고 머릿고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무신생 여러분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내가 재물도 얻고 금전도 얻고 올해는 조상에서 금전을 열어준다 그래요 올해 무신생 여러분들은 금전 쪽으로 대박 날 일 있고요 부동산 쪽으로 대박 날 일 있고 또 단 자손으로 근심했던 분들은 음력으로 6월 달에 벗어지면 조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한번 눈을 둘러보면은 무신생 여러분들 올가 내년 3제가 들어와도 대박 날 일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로또 한번 사보세요 단돈 만원이 됐든 오천원 됐든 오만원 됐든 당첨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금전이 자꾸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이 무신생들 금전층이 많이 들어와요 임시생분들도 졸업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한가지 개띠 갑수세 28살 이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고지시한 분들이 많아요 말이 없고 수도분하는 사람이 많은데 갑수생분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쭉 일사철로 풀리는 경우가 있고 여자나 남자 불문하고 올해 하반기 가을철이 되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이 가을철이 되면은 이분들 낙엽을 떨어지고 낙엽을 받지 않고 꽃을 받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됐든 뭐 쉽게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됐든 내가 금전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금전적으로 많이 풀리는 영국이 나오고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신 분도 대박합니다 그리고 경수세 이분들도 굉장히 활동력이 많고 자영업자 영업자 공직자들은 많거든요 근데 올해 이분들 잘하면은 내년 초반 1월 2월 되면은 이분들 좀 승진적으로 공직자들은 이렇게 간직자들은 승진으로 치고 들어오고 이분들 음료 올 3달부터 하반기에 좀 대박 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뿌렸던 씨앗이라든지 한바구리 걷어들일 수 있는 형국이 들어오니까 키띠의 경수생 여러분 임수생, 갑수생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에 대박은 기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경수세분들 조상대감 잘 이어받아서 금전의 온포가 한풀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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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